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소드가 필요한 순간을 한번 포착해 봅시다. 저는 y-method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 제가 한번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코드를 쓰면 여러분들 또 형식도 어렵고 의미도 어려우니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실용성이 없지만 메소드라는 것이 필요한 순간 또 메소드의 형식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 없는 코드들을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불어넣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1억이라고 써 있는 건 저기에 코드가 1억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억줄, 1억줄, 1억줄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가만히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코드가 어때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코드가 3줄이 아니라 1억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코드가 2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1억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작업했던 이 코드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B를 A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나요? 아니죠. 얘랑 똑같은 취지의 코드 1억개를 여러분이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코드가 1억줄이면 우리가 눈으로 딱 봐서 지금 강조한 코드와 이 코드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취지의 코드가 또 필요해서 제 끝에다가 추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1억줄의 코드를 카피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낑겨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바로 이런 극단적인 지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 바로 함수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이래요. 여기에 서로 연관된 이 코드를 그루핑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프린트 음... 투 타임즈 그리고 A 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에 마치 이런 코드가 있었던 것처럼 동작하게 우리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메소드를 정의하면 돼요. 자, 이건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 메소드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그리고 프린트 투 타임즈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중괄호 안에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바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자, 에러가 있어서 보니까 여기 A가 빠졌네요. 그렇죠? 음... 자, 실행을 시키면 자바는 일단은 이걸 보고서 아, 프린트 투 타임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구나. 그 메소드의 내용은 요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의 내용이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저 프린트 투 타임즈의 내용이 마치 요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있는 코드를 요렇게 요렇게 바꿔주게 되면 실행했을 때 결과는 자,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는 완전히 같지만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요기 있는 이 프린트 투 타임즈라고 되어있는 저 부분에 옛날에는 그냥 1억 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억 줄을 딱 보자마자 걔가 어떤 코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 1억 줄의 코드를 그루핑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프린트한다. 뭐를? A를 두 번 프린트한다. 라는 요런 코드를 우리가 바꿨단 말이죠. 그럼 딱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긴 어렵지만 아, 요거는 뭔가 A라고 하는 텍스트를 두 번 프린트하나? 요렇게 짐작하고 코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줄을 메소드로 요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한 줄짜리 코드도 그 코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걔를 메소드로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여기 1억 줄씩 1억 번이 등장했는데 이젠 어떻게 돼요? 1억 줄이 한 줄로 바뀌었죠. 코드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또, 요기 있는 요 텍스트를 제가 소문자 A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코드가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메소드 완전 대박 기능이죠? 여러분, 메소드를 알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옛날 상태로 한 번 돌려볼게요. 이건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양념 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옛날로 돌렸고요. 여기 있는 코드도 없앴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중복된 코드가 1억 개면 얘를 메소드로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뭐죠? 자바 이클립스에서는 리팩토링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리팩토링 말씀드렸네요. 코드의 결과와는 똑같은데 내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리팩토링이에요. 다시 공장에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메뉴 중에 리팩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리팩토에 보면은 익스트랙트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제가 지금 선택한 코드를 메소드로 추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 한 번 해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메소드의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가 했던 프린트 두 타임즈 에이 라고 하고 이거 퍼블릭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가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를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코드가 바뀔 건지를 여러분이 미리 볼 수 있는데 우리 오케이 를 한번 눌러봅시다. 자, 제가 오케이 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었던 코드가 이렇게 한 번에 자동으로 메소드화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주석은 얘가 지금 알아서 지워졌네요. 월권을 했어요. 다시 켰습니다. 자, 요게 이제 리팩터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리팩토링을 도와주는 기능이고 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팩토링의 핵심적인 요소는 메소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